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이 낮다면 수능 최적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 성적이 그렇다고 6등급, 7등급인데 최적이 높은 대학을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꼭 100% 합격한다라고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해보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을 추정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문계열 같은 경우 크게 2개 영역을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3개 영역을 충족하는 것이냐 3개 영역 중에서도 등급합을 4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5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6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충족률이 상당히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충족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험생을 추정해서 산정을 한 것이라 어떤 대학에 꼭 무조건 이 정도의 충원율이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최저 기준 충족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교일수록 이 충족률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 레벨이 조금씩 낮아지는 학교일수록 이 충족률을 충족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충족률 때문에 합격생 자체들도 되게 줄어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충원률에 있어서 절대치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크게 2개 영역을 맞추는 것보다는 당연히 3개 영역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더 적고요. 과목 수에 따라서 등급이 더 낮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등급합이 더 낮아질수록 더 충족률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좀 사례를 좀 드려드리면요. 2018학년도 이나대학교 입문계열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나대학교는 2017학년도에 1단계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 면접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저학력 기준도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3배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성적 또한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형을 2018학년도에 교과 100%로 바꾸면서 면접을 없앴고요. 입문계열 같은 경우 최저기준을 무려 3개 영역 등급합 7이라고 하는 좀 높은 최저기준을 적용시켰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탐구는 하나를 반영하고 그 탐구 하나 반영되는 것을 제외국으로 대체까지 해주지만 세 개 영역을 등급합 7을 맞추면서 이나대학교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수능이 조금만 더 잘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 합격이 돼서 정시에 뭘 못해볼 수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적이 2017학년도에 1단계를 뽑혀서 2단계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은 보통 다 2점대 초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 2.1, 2.18 이런 식으로 다 2점대 거의 초반의 성적들이 나오다 보니 학생들이 이 최저기준을 적용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성적은 무조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셔서 지원율도 크게 2017학년도 때보다는 한 1대1 정도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이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2.1등급이던 게 2.94등급까지 2.24등급 평균 성적이던 게 3.17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평균 성적을 비교하지 마시고 거꾸로 이 최저 성적을 비교하신다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평균 성적이 크게 1단계를 선발하고 나서 면접을 받던 것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편차가 별로 안 나는 거죠. 다만 교과 100으로 바뀌면서 최저기준을 이렇게 높게 형성을 해놓다 보니 최저로 평균은 3.73인데 최저로 들어간 학생은 5.08, 6.03등급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성적이 더 높아진 학과들도 있습니다. 아테물류학과, 국제통상학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미 전년도에 성적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중공학과보다, 식품영양학과보다 인하대에서 그래도 인문계열 중에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테물류학과가 성적이 더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을 보고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률 때문에 제가 전 시간에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성적 자체가 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쟁률이 높아져서 성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추이가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기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성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숙명인대 자연계열입니다. 작년에 이미 3개 영역 등급합 6으로 이미 2개 영역 등급합 5.5등급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이죠. 더군다나 여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만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여학생들에게는 장점이지만 남학생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남학생들은 어제 지원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보니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9학년도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2019학년도에 이미 이 최저기준으로 성적이 너무 하락된 것을 통해서 숙명인대에서는 이미 전형계획상부터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2개 영역 등급합 4로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 성적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상이 생기는 것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영역 2.5등급대의 평균 성적의 3개 영역 등급합 6으로 높아지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덕성여대입니다. 자꾸 여대만 말씀드려서 남학생들이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서울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대에 조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덕성여대에서 싫어하겠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정도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 원래는 2017학년도에 2개 등급합 6 이내 2개 등급합 7 이 정도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다가 2018학년도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 등급을 더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지 3개 영역 등급합 8인데요. 무려 국어하고 영어를 필수로 작용하고 탐구도 한 과목이 아니고 두 과목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덕성여대 좌우의 경쟁대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최저기준을 어떻게 보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연결 같은 경우도 무려 3개 등급합 9등급으로 333 정도가 나와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탐구 경력이 두 개 평균 3등급을 맞는다는 것은 솔직히 한 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 평균 성적 또한 2.63 등급인 영어영문학과가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4일 문화인류학과가 2.68 등급인데 인원이 줄었는데도 3.47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올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최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덕성여대가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경쟁률보다 높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 성적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원 추이를 보시면서 지원 라인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화학과가 2.25 등급이었는데요. 인원이 거의 2배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14명 선발하던 게 6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6 등급 식품영양학과는 3.26 등급 바이오학과 같은 3.01 등급으로 거의 평균 3점대의 수렴학의 성적이 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기준이 상당히 높은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작년 평균 성적보다 좀 낮아도 지원했을 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이슈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 중에서 의대를 제외하고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경영 등급합이 5인데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나오면 충족이 되는 조건인 거죠. 물론 탐구가 한 과목 들어가서 탐구가 한 과목이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을 때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개 이과생으로서 충족률이 많이 높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율 자체도 되게 적은 비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이 최저기준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경쟁률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진짜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라고 해도 수능에서 못 맞추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1.35등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기공학부는 1.3등급인 게 1.5등급 정도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3등급이나 1.5등급이나 다 높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1.3등급인 친구가 이 성적을 1.5등급인 친구가 본인 성적 대비 이 라인에서 대학을 정할 때는 정말 0.1등급, 0.01등급, 0.05등급도 본인보다 높은 학과인 경우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공개돼서 조금 낮아지는 것 또한 상당히 학생들로서는 지원하실 때 부담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25명의 경쟁률도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75등급이 1.9등급 정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도 이 현상은 유지되거나 아니면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추천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성적 추이가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저 기준이 충족할 수 있다면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봤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추천하는 편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